안녕하십니까? 중장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굵고 짧게 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었죠.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니까 곧 짧게 살았던 분들의 이야기가 마치 전설처럼 전해지는 거죠. 대부분의 우리는 가늘고 길게 살게 됩니다. 이게 절대 못 사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제대로 사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사는 동안 병으로 인해 고통에 시달리지 않고 병상에 누워지내지 않고 온갖 약을 달고 살지 않을 수 있냐 하는 겁니다. 굵게 살지도 못하면서 짧고 화끈하게 살다 가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 포금과 담배 등으로 몸을 막 굴리는 사람들이 나이 들어 겪게 되는 것이 바로 만성병 환자로서의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세상 만사가 그렇기도 하지만 특히 건강에 관한 한 큰 소리치는 사람보다 소심한 듯 하루하루 운동 꾸준히 하고 절대 하지 말라는 것들을 멀리하며 사는 것이 훨씬 현명한 겁니다. 백세 시대를 진정 축복받으며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당뇨와 고혈압과 같은 만성병을 앓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간과할 수도 있는 또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루라도 젊었을 때 적금 붙듯 세심하게 챙겨야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만고의 진리가 있는데 이건 왜 꼭 건강을 잃었을 때만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만큼은 이런 우를 범하지 말자고 다짐하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라도 젊었을 때 적금부터 챙겨야 하는 것들. 첫 번째 치아 이빨입니다. 치과 갔을 때 듣게 되는 그 기계음만큼 소름돋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치과를 멀리하게 되기도 하죠. 여러분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그 스케일링을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받고 계시는 거죠. 치과의 기계음소리가 몸소리 쳐지더라도 꼭 받아야 하는 겁니다. 충치도 충치지만 나이 들어서는 치주염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잇몸에 피가 나거나 이가 시리다면 효과도 없는 인사돌이나 이가탄 먹지 말고 무조건 치과를 가야 합니다. 치주염이 심해지면 이를 잃게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입안에 염증이 퍼져나가 위암, 식도암 발생 확률을 크게 높이고 또 치주질환 박테리아가 뇌로 간다면 치매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입하고 머리하고 가깝잖아요. 여기 박테리아가 뇌로도 간다는 겁니다. 치매 겁나시지 않습니까? 괜히 뇌운동한다고 하지 마시고 치과부터 가시기 바랍니다. 이 잘 닦으시자구요. 칫솔질만 하지 마시고 치실 사용하고 특히 치간칫솔로 이빨 사이사이 잇몸에 묻어있는 그 플라그들을 깨끗이 제거해줘야 됩니다. 매일 치간칫솔질 하는 거 잊지 마세요. 하루라도 젊었을 때 적금부터 챙겨야 하는 것들. 두 번째, 청력. 청력입니다. 요즘 운동하실 때 이어폰 귀에 꽂고 많이들 하시잖아요. 음악이나 팟캐스트를 들으며 걸으면 아주 좋습니다. 지루하지 않을 뿐더러 유익한 정보와 지식도 채워놓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죠. 하지만 밖에 나가면 이런저런 소음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볼륨을 높이게 되고 이게 귀에 부담을 줍니다. 청력은 한 번만 가지면 회복되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 그래요. 고음에 노출이 많이 될수록 청력장애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해서 어려서부터 이어폰 꽂는 것이 거의 생활화된 아이들을 걱정했는데 이젠 우리도 이어폰을 자주 끼게 되니 예외일 수 없습니다. 저는 걸을 때와 마찬가지로 헬스클럽에 가서도 이어폰을 끼고 운동을 하는데 헬스클럽 자체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악소리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저도 덩달아 제 이어폰의 볼륨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엊그제부터 제 오른쪽 귀에 통증이 좀 있더라고요. 한동안 또 이어폰을 멀리하고 헬스클럽에도 음악 볼륨을 좀 낮춰달라고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하루라도 젊었을 때 적금부터 챙겨야 하는 것들. 세 번째, 무릎관절. 어렸을 적 다친 뼈는 더 단단해진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나이 들어 한 번 다친 무릎관절은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앞으로 운동 계속하면서 건강하게 살아야 하는데 무릎 아프면 안 되잖아요. 무릎 부상을 예방하려면 아무쪼록 격한 운동을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상대편 선수와 몸이 부딪힐 수 있는 운동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피하셔야 돼요. 영어로는 컨택스포츠라고 하는데 뭐 격투기도 있지만 우리가 격투기 할 건 아니니까 축구, 농구도 이런 종류입니다. 몸싸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쭉 해오던 분들이야 피하는 요령도 있고 넘어지는 요령도 있고 그렇지만 안 하시던 분이 운동 좀 해보겠다고 달려들다가는 꼭 다칩니다. 나이 들어서 시작하는 운동은 혼자 살살 할 수 있는 게 아무쪼록 좋습니다. 무릎관절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방법은 무릎이 맞는 하중을 줄이기 위해 살을 빼거나 다리 근력 운동이 있습니다. 다리 근력 키우겠다고 멀리 산에 오를 필요도 없습니다. 한평 남짓한 공간만 있으면 되는 스쿼트를 집에서 매일 100회씩만 하겠다고 다짐해보고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하루라도 젊었을 때 적금 붙듯 챙겨야 하는 것들 네 번째, 젊은 외모 나이 든 사람은 대개 뒷모습만 봐도 딱 구분이 됩니다. 횡한 머리숱, 넙대대하고 구부정하기까지 한 등판 부실해 보이는 하체 저도 1년 전인가 딸애가 찍은 제 뒷모습의 사진을 보고 아주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등짝이 아주 그냥 넙적한 게 아주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야야야 이 나이에 누가 우리 외모를 보겠냐 야 괜찮아 그냥 하고 다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는데 남들 보라고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위해 관리하는 거죠. 외모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은 건강이나 생활습관도 좋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생활은 활력 있고 얼굴에는 맑은 기운이 흐르고 마음엔 자존감이 한 가득해집니다. 젊은 외모를 갖기 위해 맨 처음 해야 하는 것은 뭐니뭐니 해도 불쑥 나온 배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밖에 나올 때는 선크림 바르는 거 잊지 마시고 요즘 선크림 성분이 바다 해양 생태계에 해를 끼친다는 말들이 많은데 찾아보시면 산호초에도 해가 가지 않는 성분으로 만든 선크림들이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셔서 보습 잘하고 탈모 방지를 위해 스트레스 관리 잘하고 밤잠도 잘 자야 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니 정말 외모 관리는 종합예술에 가깝습니다. 젊은 외모를 유지하는 것은 올바른 생활습관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아주 의연하게 외모 신경 안 쓴다고 털털하게 말씀하시는 분은 사실 털털하기보다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게으른 겁니다. 하루라도 젊었을 때 적금부터 챙겨야 하는 것들 다섯 번째, 마지막 시력 막막을 자극하는 직사광선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북반부에 사시는 분들은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서 햇살이 점점 강해지겠습니다. 햇볕이 강한 날에는 모자와 선글라스를 꼭 쓰셔야 합니다. 선택이 아니라 이건 필수인 거예요. 저는 안경을 쓰고 있어서 선글라스 갈아끼기도 귀찮고 해서 그냥 선글라스 끼는 걸 게글리 했었는데 앞으로는 꼭 챙겨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경 하러 가면 그냥 맞는 렌즈를 찾기 위해서 시력검사만 대충 해주잖아요. 글자 보이십니까? 이 글자는 어떠세요? 뭐 이러면서 말이죠. 그러지 마시고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안과에 들러서 안압과 막막체크를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술 담배 즐기면서 자기는 지금 죽어도 아무런 여한이 없다고 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몇 년 만에 만났는데 당뇨는 기본이고 입까지 다 빠졌더라고요. 몇 년 전에 큰소리 치던 키백은 온데간데 없고 약에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무슨 깊은 철학이라도 있는 줄 알았죠. 돈만 모으는 것이 은퇴 준비가 아닙니다. 하루라도 젊었을 때 적금붙듯 꼬박꼬박 챙겨야 하는 것이 건강입니다. 지금 건강하다고 과신하지 말고 건강이 나빠졌다고 또 낙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당장 이 시간부터 마음 굳게 먹고 두루두루 건강 살피며 살면 서서히 회복되어 갈 게 분명하거든요.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오늘도 적금붙듯 운동하고 좋은 생활습관으로 보내는 하루가 되길 빌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리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땀 래교 쌀 래교 래교